현장 소식 확인했습니다. 박성매 변호사님, 이번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천천히 관통해서 태풍의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서 봤던 태풍 루사의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무려 22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 카눈은 한 체류 시간 몇 시간으로 예상하십니까? 체류 시간 적어도 20시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태풍이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태풍 카눈은 시속 10에서 20km 정도 사람이 가볍게 뛰는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 2002년에는 루사가 한반도에 22시간 머물면서 역대 재산 피해 1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태풍 카눈도 상당 기간 한반도에 누적돼 있으면서 각종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19시간입니다만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침수 방제 시설이 잘 정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수 펌프장이나 조류 시설도 그 수와 용량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 하천 제방이나 댐,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댐도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태풍이 이만큼 오랜 시간 체류하고 있다. 이 방제 인프라가 그 기간을 충분히 견뎌내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19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체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비와 바람 피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정도에 서울의 태풍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박건영 기자, 지금이 9시 52분 지나고 있는데 현재 태풍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기상청에서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에 경남 거제 지역에 태풍이 상륙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 한 30분 정도 더 지났으니까 점점 북상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낮 12시 정도까지는 대구 정도 지점에 중심이 지나갈 것 같고요. 9시에 통영이 아니라 거제에 상륙한 것으로 정확하게 집계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거제로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후 3시에는 청주 지역을 지나서 밤 9시쯤에 서울 지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 정도까지는 서울 지역에 계속 태풍이 머물면서요. 내일쯤 돼야 이제 태풍의 중심이 북한 쪽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네.